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현재 화면과 같은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 가장자리에 이와 같이 어떤 영상을 넣고 동영상을 넣고 타원형에서 타원형 테두리를 넣고 보안 속에 동영상을 넣고 이렇게 해서 스폰 연주하는 사람이나 가수라던가 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이렇게 넣어서 재밌게 화면을 꾸미는 방법입니다 자 프레임 해 볼게요 이와 같이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상을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그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앱을 스마트폰에서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화면에 저 아래쪽에 보면 만들기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대개 이런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넣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저는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크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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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뭐 크로마키를 이용한 여기까지만 쓰겠어요 크로마키를 이용한 영상 만들기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 비율은 16 대 9 입니다 일반적인 유튜브에 맞는 동영상 이죠 고급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터치해서 미디어 브라우저로 갑니다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로 왔죠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화면의 가장자리에 넣을 영상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동영상 에셋 여기에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동영상 에셋 터치해서 제가 받아 놓은 동영상 에셋을 쭉 점검해서 여기에서 저는 아까 이 물결 모형이 있죠 이것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물결 영상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어집 있죠 기어집 이것을 터치해서 기어집은 즉 에셋도죠 여기서 터치해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x 를 눌러서 갖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와 같이 물결이 물결치는 그런 모양의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지금 물결치는 이것은 아까 그 색소폰 보는 영상에서 가장자리에 깔리는 영상 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걸 하나 가져오려면요 다른걸 하나 가져오겠어요 하나 더 가져오겠어요 여기서 터치해서 쭉 내려가서 제가 이 화면에서 지금 이 화면에서 200 배경사정 이에요 여기에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현재 요것이라 이런거 다 현재 현재 카톡이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다임라인에 가져왔죠 그리고 x 에 닫아 보겠습니다 이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물결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음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레이어로 가서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이미지 에세스를 터치합니다 이미지 에세스를 터치해서 여기에서 뭐 무슨 색이든지 가져와도 되지만은 흰색을 저는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흰색을 가져와서 하면은 여러가지 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그래서 흰색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이같이 흰색이 왔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x 를 눌러서 닫습니다 자 화면에 그러면은 이 흰색이 왔죠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놓구요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크게 합니다 이렇게 크게 했어요 그렇게 크게 하여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서 크롭 이란 게 있어요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동그라미를 여기 마스크 있죠 마스크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나온 다음에 이 모양을 터치해요 모양을 터치하고서 한 다음에 원을 가져옵니다 이게 원을 터치합니다 원을 터치하십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 너무 커요 타원형이 그리고 조금 밑에 이 조절점을 터치해 가지고 조금 줄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줄일께요 조금 더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한 다음에 이것을 정확하게 가운데 가져와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점색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있는 화면 수평 가운데 화면 수직 가운데를 각각 눌러줍니다 화면 수평 가운데 눌러주고 화면 수직 가운데를 눌러주면은 이 타원형이 정확하게 화면에서 가운데 딱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뒤로 가게 합니다 뒤로 가게 해서 여기에 색깔을 넣겠습니다 색깔은 다시 한 번 더 뒤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색상이 있죠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을 터치합니다 이거 색상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요 저는 여기 노란색을 하면서 보겠어요 노란색을 툭 터치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노란색이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것을 자 이것을 화면의 밑에서 이걸 쭉 늘려줍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늘려줘요 그 배경이 지금 이제 가장자리에 배경이 꽃잎으로 되어있죠 꽃잎으로 되어있고 다음 이것은 물결이죠 이것이 배경 화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와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길이를 깎여 만들어 준 다음에 노란 노란 타원형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타임라인에서 이 노란 타원형을 터치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 상단에 점색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복사를 누릅니다 여기 복사가 있죠 그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복사를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타임라인에 보면은 여기 노란색이 있고 여기 또 노란색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색상을 좀 바꾸고 계세요 색상을 터치합니다 여기서 이 색상을 터치해요 색상을 터치한 다음에 색상은 여기서 색상은요 크로마키가 되는 색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초록색이나 네이비블루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을 터치하겠어요 툭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색깔이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단에 크기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조절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줄입니다 이렇게 줄이요 요정도 이렇게 줄여 놓고 이 초록색으로 된 타원형을 정확하게 가운데 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요 3점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서 아까처럼 화면 수평 가운데 화면 수직 가운데 이걸 각각 터치합니다 화면 수평 가운데 터치하고 그 다음에 화면 수직 가운데 터치하세요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노란 선 있죠 이것이 정확하게 균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로마키 처리해서 여기에 다른 화면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에요 여기서는 작업은 끝난 겁니다 여기서 뒤로 가게 하고 이걸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크로마키 타원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출력하는 아이콘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해상도를 포메에선 높은 호환성 이거 H264로 그대로 합니다 이거 터치해 보면요 여러 가지 거기에 있어요 높은 호환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기본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는 XHD10800하고 프레임레이트는 60 아니고 30 정도로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비트레이트 있잖아요 비트레이트를 이렇게 써놨죠 이것을 동그라미 이것을 한 중간 정도 갖다 놓겠어요 이렇게 갖다 놓고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저장 이걸 눌러야 돼요 업로드 이거 하면 안 돼요 질문을 제게 간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업로드하면 키넨 마스터에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장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저장을 터치하세요 자 여기에서 동영상으로 저장을 터치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영상으로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영상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됐어요 저장이 되는데 편의상으로 나가지 않고 작업을 계속해 보겠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엑스를 눌러서 닫아 버리겠습니다 엑스를 눌러서 닫고 여기에서 끝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만든 영상 있죠 지금 출력한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디를 터치하죠 미디를 터치해서 다음에 여기 키네마스터 폴드에서 터치를 하면요 조금 전에 만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30초짜리죠 이걸 터치해서 그러면 가져와 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된 거에요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것을 아랫쪽으로 내를랍니다 아랫쪽으로 내려오고 요 위에 이걸 이 영상을 아랫쪽으로 내르고 두번째 레이어에 이렇게 타임라인을 두번째 레이어에 보내고 바탕화면에 이 정색 속에 있는 넣어갈 넣을 동영상을 가져올려고 하는 거에요 이걸 터치한 다음에 요 왼쪽에 가서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해서 레이어로 복사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레이어로 복사 이걸 터치하면 아래쪽에 보세요 그러면 두개가 되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두개가 된 거에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두번째 복사한 것을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가서 화면 분할 화면 분할 이걸 터치해서 화면을 꽉 채웁니다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우는 큰 사각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툭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차게 돼요 그렇게 하고서 빠져나옵니다 완전히 빠져나오서 다시 여기 타임 레인에서 첫번째 거 있죠 첫번째 그것을 터치해서 터치했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요 바탕 속에 넣을 영상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교체를 터치합니다 교체 교체를 터치한 다음에 제가 질교찾기에 등록해 놓은 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질교찾기에 터치하면요 아 이게 질교찾기에 터치하니까 길이가 길어서 안되네요 교체 다시 터치해 가지고 자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가져옵니다 영상을 쭉 가져오는데 저는 뭘 가져올까 하면 여기 들판에 들판이라고 있죠 들판을 제가 못 수집해 놓은게 있어요 여기 터치하니까 42초짜리 하나 있네요 여기에 이것을 터치해서 바꿔버리겠어요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서 요거 꽃 걸판이 왔습니다 이것을 해제를 뒤로 빠져나가서 선택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여기 두번째 아까 요 화면이 있죠 지금 지금 화면에 보이는 타원형 했죠 이 두번째 이것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 초록색 화면을 없애야죠 그래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즉용을 누릅니다 즉용 동그라미를 누릅니다 누르고 누르고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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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8%를 오른쪽으로 땡깁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땡겼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서 뒤로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화면에서 가장자리에 이런 물글무양이 있고 요 화면에는 꽃 꽃밭이 왔죠 프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프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여기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나 가수나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아주 멋진 화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합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가수나 색소폰 연주자나 기타 연주자 등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갖다 놓고서 레이어를 터치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갑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제가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즐겨찾기에 보면은 제가 여기에 색소폰 부는 사람 올려놓은 곳이 있구요 기타 연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기타 연주하는 사람이 저기 있긴 있는데 어 여기 색소폰 부는 사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져오겠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색소폰 부는 사람 호음 뭐 기타 치는 사람 가수라던가 무엇이든지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색소폰 부는 이분을 이 동영상을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엑셀 닫아 버리겠어요 그 화면을 보세요 색소폰 부는 연주자가 여기 왔죠 이 크로마키로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터치해 가지고 오른쪽 메뉴를 터치해서 크로마키 찾아갑니다 여기에 크로마키 있죠 크로마키 이것을 터치해요 터치하고 적용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 28%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것을 50% 갖다 놓으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색소폰 연주하는 사람이 자 그리고 이 색소폰 연주하는 사람이 크기를 크기를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놓고서 뒤로 가기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연주가 되고 그 다음 꽃 배경에 꽃이 있는 것을 여기 왔어요 여기서도 프레이 해보면 여하치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네마스트에서 크로마키를 크로마키 메뉴를 이용해서 여하치 멋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